엉덩이는 두 개인가? 한 개인가? 엉덩이 한 개죠. 한 개죠. 나 주아 언니 지금 너무 좋아하고요. 근데 두 개의 사람 한 번 손 들어볼까요? 두 개? 네? 왜냐면 오른쪽이랑 왼쪽이 따로 움직일 수 있지 않아요. 아니 따로 움직일 수 있나요? 왜? 그래도 사람 갈지 안 할 것 같은데요? 나도 이렇게 못 할 것 같은데요? 과연 닭이 먼저일지 계란이 먼저일지? 이 지구에 계란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신이 그 계란한테 사랑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닭이 시작했어요.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다시마 알죠 여러분? 다시마. 다시마? 네. 와카메. 와카메. 바다에 있잖아요. 네. 바다. 근데 바다에서는 육수가 안 나와요. 육수? 다시 다시. 다시? 응. 그 육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세계에서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거다라는 거로 말해주세요. 1번. 실은 이미 나오는 중. 2번. 바다늘이 차가워. 3번. 참고 있다. 참고 있다? 참고? 참고 있다. 참고 있다. 아, shit. 여기 다시. 다시. 사사님 먼저 말씀하세요. 다시마도 똑같은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소울이 있는 거예요. 아, 생칫물. 아, 생칫물. 그래서 그 다시마도 어디서 극스를 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어? 그러면 라면 안에서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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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다에서는 여기는 아니다. 아, 참고를 내리는데. 아, 참고를 내리는데. 그 극스를 만들 때. 그 하트 땀을 안에 있을 때. 그때. 그때. 하. 깨달았던 거야? 여기다. 여기. 여기다. 이렇게. 마음을 열리는 거예요. 이게 논리 맞나요? 머릿속이 궁금해. 누나 머릿속이. 신기해. 신기해. 저는요. 네. 바다 가는데. 수영하러 가는데. 바다 맛있으면. 그. 뭐야. 파주인다? 파주도. 그 안에 돌아가는 건물이 맛있잖아요. 응. 그래서 좋아요. 난 지금 머릿속이 궁금해. 핫도그. 만들었던 사람. 쳐봐야지. 핫. 도그씨. 핫. 도그씨. 아, 이름이 핫도그라서? 아닌가요? 핫도그씨요? 핫. 도그씨. 전 가끔 약간 지하의 머릿속이 궁금해요. 김. 핫도그. 전 약간 지하의 머릿속이 참 궁금해요. рей åt우. 이렇게 제품을 써요.